라틴아메리칸 퀴즈 시작합니다. 자, 들어와. 브라질. 아, 포도. 칠레. 맞추추. 페루. 우와, 다 맞췄다. 우와. 아, 이게 아니라고요? 아니, 라틴아메리카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뒤집어줄 이 책을 주목해주세요. 역설과 반전의 대륙, 라틴아메리카 정치사회 현장 해석에는 10가지 테마입니다. 세계의 실험실이라 불리는 대륙답게 온갖 정치, 역사, 사회 모델이 등장하는 라틴아메리카. 그동안 낙후된 대륙으로 여기며 여행 외엔 무관심했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인식과 상식을 뒤집고 이곳에서 나타나는 여성 정치, 민주주의, 포퓰리즘, 복지국가 등을 통해 오늘날의 정치사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18년째 라틴아메리카에 홀딱 빠져 살고 있는 저자가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담았으며 10가지의 주제로 라틴아메리카를 통해 우리에게도 정치사회면에서 새로운 영감을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르면서도 비슷한 점이 많은 라틴아메리카. 그곳에서 발견한 변화의 비전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